이곳에는 공룡알이 가끔 보이네요 동글동글이 진짜 이쁘죠 여기는 또 이상한 호피가 한 점 있네요 공룡이 바꾸금바꾸 해갖고 진짜 웃겨 생겼죠 진짜 멋있네요 반갑다 여기는 좀 희한한 호피들이 가끔 보이네요 이 돌은 조개맹기로 생길네요 맥락 없이 조개같이 생겼죠 여기도 호피가 또 한 점 있네요 여기는 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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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길이 있다. 진짜 이쁘네. 크기도 예쁘고 좋구만. 이만큼 나고 이만큼. 아따, 진짜 좋네. 색깔도 이쁘고. 확 살아나네. 그냥. 빠져들어, 빠져네. 진짜 색깔이 이쁘다. 죽여준다 죽여줘.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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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갖고 지팡이를 끄집어 냈더만은 아이고 돌아가보네 목속에 호피가 쓴만한게 들어있는디 저는 짚어갖고 못벽었네요 이렇게 보고만 가도 진짜 재밌네요 저는 물 밖에서만 호피를 보다가 물에서 보니까 긴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 이쁘다 진짜 호피 색깔이 너무 아름답게 잘나왔네요 이쁜 호피랑 이쁜 문양들이랑 많이 구경도 하고 그런게 진짜 행복이네요 물에 빠진다 이곳은 호피 모르는 분들도 오시면은 그래도 헛걸음은 안하겠네요 오늘은 내가 젤로 많이 했을걸 좋은 놈 마음 나는 많이 봤는데 이것도 배고피도 이쁜 배고피도 또 한 점 있네요 진짜 오늘 와서 진짜 오늘 와서 저 높이 많이 구경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덜도 참 마린답게 생겼죠 이 덜도 참 마린답게 생겼죠 이 덜도 참 마린답게 생겼어요 아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앞뒤가 틀리네요 여기는 여행 안 이렇게 이쁜 문양들이 많이 있으니깐 구경만 해도 진짜 즐겁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